피부 반짝거리는 거 봐. 다들 확실히 톤이 달라요. 하이. 하이. 뭐야, 또 있어? 이제 제가 조금 체험할 수 있게. 코스메틱 더 커. 마음. 칠리. 오케이. 어, 소유 씨 움직이시나요? 별거는 아니고 이제 너무 쌩얼로 돌아다니면 또. 그치. 제가 한번 경험해 볼 겸. 나우? 아임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케이. 코인의 메이크업. 예아. 케이 뷰티 베스트. 쿠션 팩트. 아, 그렇지. 파운데이션 이즈. 따란. 이거 외국 사람들 엄청 사간대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몇십 개씩 사간대. 이거는 하나로 그냥 끝나니까.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계속 눈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셔서 연하게 하시면 더 어려우니까 너무 고우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소유 씨가 또 화장을 잘 하시는 편이죠? 아이. 나쁘지 않죠. 너무 맛있어 혼자 하고 있어 한 번 사용한다고? 뭐? 쿠션 foundation? 아니 아니요 그냥 스펀지 정말 좋아요 스마일 스마일 근데 이게 외국분들 피부랑 한국분들 피부랑 좀 달라서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눈썹도 보이네. 오 잘한다. 실리는 확실히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윤 씨처럼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부러워.